7% 채종목 시간입니다. 1월 효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내년을 보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녹십자셀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녹십자셀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내년도 쉬운 장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녹십자라는 그룹 자체가 일단은 우리와 상당히 오랫동안 연을 맺어왔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녹십자 그룹이. 파이프라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녹십자가 사실은 우리가 건강식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게 뭐랄까 주사라든지 이런 부분 병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못 보시더라도. 그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열사가 탄탄하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녹십자셀이 한 번 크게 9월 27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간암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우리가 한 가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SD큐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전임상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따지면 6,100억이거든요. 여기 6,100억 여기 적혀 있죠. 여기 화면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6,100억입니다. 저 위에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000억도 조금 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얘네들은 간암치료제에 대해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임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임상에 들어갔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5,000억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주주의 물량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였을 뿐이지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녹십자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우리가 제가 적어본 게 4만 8,500원에서 4만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만 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정화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이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제가 고민했던 것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꼭 거래량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 다만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물량이 710만 주입니다. 거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52%, 약 350만 주예요. 나머지 물량 자체가 300에서 350만 주 내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같은 경우에는 원료진단시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업종에 많이 쓰는 그런 원료약들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바이오가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주가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많은 이런 상승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크게 여기 한번 상승을 했던 것이 바로 대주주 물량이 조금 매도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빠졌었는데 그것은 크게 별개로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주주 물량이 52%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적인 부분을 봐오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나눈 데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빠져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대정화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에서 지금 가격 12,8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주역관 하단에 11,7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의 1월 승부수를 띄우시는 것 같습니다. 7% 수익 내 종목 두 개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31일에도 우리 새빨간투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박민영 앵커가 진행하는 새빨간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월요일 10시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끝나도 종목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